도착하십시오. 아벨이 보여요! 다리 위에 있다! 눈이 참 좋단 말이야 팽이 소년! 내 눈도 좋아! 이글리글 거리지 않아? 어때? 심장이 녹아내리지? 그거 올라온다! 고달은 거! 그거 거대하고 곱탈거리고! 조신! 어디 뭐가 있단 말이오? 저기! 저기! 좋은 자세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과 함께했던 친구들 만나면 할 말이 많았는데 말이지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네 발가락으로 들어온 파편이 지금 가슴까지 파고들었어 정작 내 인생을 치유할 수는 없는 거였나 정작 내 인생을 치유할 수 없는 거였나 야! 어디 위험이여? 떨어지면 계곡이여! 다시 그 젊은 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땐 좀... 우와! 나왔다! 물고기 괴물이다! 자, 나노 핵폭탄 세팅 오케이! 이제 아라라 같은 지도상에서 사라진다! 로테, 우리도 참전한다 저 꼬마 녀석이 하는 짓을 막아야겠어 근처ých ㅋㅋㅋㅋ 안전 AC 오늘의 덕분에 정지자에 따라 스스로가. 또다시가 되었네요. 너무 오래 걸리는게 알아요. 덕분에 굴러가고 있는 이곳에 맞게, 안에서 공격을 지켜내려고요. 그곳에서 이곳은 빛이 없을 수 있어요. 그곳에 도망가면 뭐에! 이곳에 도망가고 있는 곳에 도망가면 됩니다. 그곳에 도망가면 이곳에 도망가면, 그리고 이곳에 도망가면, 이곳에 도망가고 있습니다. 1-2-2-2-1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히힛 엑! 드라이너! 하이태! 드라이너! 엑! 드라이너! 아, 찼스! 목표 1. 이 정도 거리면 피폭이 문제가 아니죠.